오늘은 퇴근길에 사슴벌레를 드림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사슴벌레 8마리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옥마음 카페에 올라와서 드림을 한다고 하셔서 퇴근하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림도 이렇게 문 앞에 놓고 가져가게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천사벌레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안그래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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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